따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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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저희 좋아해 주시는 거 맞죠? 여러분 안 치우세요? 잠깐! 인사해야 돼요 Who's there? The born next door! 안녕하세요, born next door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일심동체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진행을 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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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를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바로 해야지 레츠고 레츠고 하나 둘 셋 너 T지? 정말 T자긴 생각이었다 나도 T야 다음 거 해봅시다 다음 거 아 근데 우리 너무 안 맞는데 아니 아니 여기서부터 잘해봅시다 아 이건 뭐 토끼는 토끼는 바로 봐야지 잠시만요 손가락은 뭐예요? 아니 아니 죄송해요 아니 아니 저 이렇게 했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귀여워 태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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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자 다음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저희 토끼 토끼 집 집? 집을 어떻게 하지? 집이 있을 때를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집 모양을 표현하는 건지 집 모양을 표현해 볼까요? 집 모양 집 모양 집 모양 집 모양 집 모양 10시 10시 1, 2, 3 자이언트 마운틴 자이언트 마운틴 자이언트 마운틴 자이언트 마운틴 아니 자이언트 마운틴 뭐야 이거 이거 쉽다 하나라도 맞았다 오케이 다음 여름 아 근데 이거 우리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1, 2, 3 1, 2, 3 아아 진짜 태상이요 하루이 해피이그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태상아 뭐하냐고 한 태상 어제 방송에서도 다 이러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었잖아 왜 애사심이지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 오 뭐야 두 개를 뽑아보랬네 자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이언트 마운틴 향수? 이건 좋다 아아 맞네 우리 노래인데 이건 저희 다 할 수 있죠 이건 주신 거다 이건 주신 거 같아 하나 둘 셋 아 재현이 형 왜 열심히 저희 진짜 미안해 왜냐면 내가 이걸 인지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내가 내 파트 아 맞아 맞아 내가 이렇게 하자 이걸 하면 안 근데 사실상 나도 형한테 이렇게 향수 좀 뿌려주긴 하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애틈심이 없다 애틈심이 없다 괜찮아요 저희 재현이는 귀여우니까 다음번부터 다 맞춰볼게 진짜 귀여웠어요 마지막이에요 재현이는 귀여워요 우리 마지막을 진짜 맞춰봅시다 Let's go 아 사랑? 사랑? 아 사랑? 아 근데 이거 사랑은 좀 많았는데 하나 둘 셋 조용히 해주는 중 공식 포즈 그런 거야 아니 사랑 사실 저랑 태산이 바꿔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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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바꿔 사랑해요 따라합니다 따랑 따랑해요 따랑해요 뭐해지 따랑해요 5, 6, 7, 8 따랑해요 아아아아악